네, 트로트 가요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에 강수 김진아 진행 맡고 있습니다 네, TKBS TV 트로트 가요쇼 전국 방송 진행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아리따운 강수 가수님 네, 이분은 세월의 마차 작곡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네, 작곡도 하시고 훌륭하신 가수죠 모셔서 세월의 마차 들어보겠습니다 강수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두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탈보면 탈라진 게 하나 없는데 별 보면 별 생각이 왜 자꾸 노나 잡아도 붙잡아도 다시 오지 못하는 내 청춘 실고 가는 세월의 마차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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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데려가나 대답 좀 해봐 이 생일 날 보고 있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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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ênlos 싣고 가는 세월의 마차야 아하 오예 나 언제나 웃음으로 벅나게 멋있게 하하하하 행복하게 살아야지 별 보면 별 생각이 하나 없는데 달 보면 달라질까 맘 설레네 잡아도 붙잡아도 다시 오지 못하는 내 사랑 싣고 가는 세월의 마차 어디로 어디로 나 어디로 싣고 가나 쉬었다 가자 인생이란 정거장이 따로 없는데 아하 오예 내 인생을 싣고 가는 세월의 마차야 아하 오예 난 내일도 웃음으로 벅나게 멋있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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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